0235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은 동사는 1986년 1월 9일 설립됐으며 1997년 8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됨 동사의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마케팅 플랫폼 브리오 서비스, 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인 사방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속회사인 키움증권의 이트아웃소싱을 담당하는 IT 서비스 산업을 연위함 키움증권을 비롯하여 총 149개의 종속회사를 연결로 보유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이트서비스 전문기업으로 IBM, BMW, 시릭스, 레드헤트 등과의 총판계약을 통해 해외 유명 솔루션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음. 대시 2008년 유니텔 네트워크스와 테라스 테크놀로지를 합병하여 인터넷 서비스 사업과 메일 솔루션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음. 대시 그 외에 보안 사업과 피지 사업, 전자복권 사업 및 사스형 스마트 프로세스 사업, 공공시 및 IDC 사업 등을 연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종속기업 키움증권의 IB 및 투자운용 부문의 역성장에도 홀세일 및 리테일 부문의 양호한 성장과 함께 시스템 구축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 및 광고 선전 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크게 하락. 대시 시스템 구축 부문의 양호한 성장에도 고급리, 강달러 등에 따른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 부문 거래대금 분화다.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1월 26일 15시 14분 기준, 장중, 다우기술의 시가총액은 9,66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다우기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31위입니다. 다우기술의 상장 주식수는 4,486만 6,617주입니다. 다우기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다우기술의 퍼은 3.3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4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3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6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36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43배, 49,7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0.75억원, 1만 154억원, 1만 257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959억원, 6,794억원, 9,142억원입니다. 다우기술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03번지 42%이고 유보율은 8,734.13%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4.69이며 전일 대비해서 36.1이 더하기 1.4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7.79이며 전일 대비해서 5.44 더하기 0.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기술의 2023년 1월 26일 15시 1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만 1,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만 1,350원보다 2백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만 1,8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기술의 종가는 2만 1,550원이며 주가가 다우기술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우기술의 종가는 2만 1,550원이며 주가가 다우기술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다우기술은 거래량 9만 2,53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8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9,876주, 키움증권에서 9,355주, NH투자증권에서 7,99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53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31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728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15,5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500세주, JP모간에서 6,300내순주, SK에서 4,49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8,51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9,200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우기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다우기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드리고싱턴